언제까지 그렇게 스스로 만든 감정에 스스로 휘달리면서 울고 웃고 슬퍼하면서 괴로워할 것인가 늘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 제가 반 농담 삼아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불심이 있는 불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할 때 잡을 거냐 출가를 허락해 줄 거냐 만약에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할 때 그래 출가해서 큰 스님 되라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다면 진짜 불자고 평생 절에 다녔어도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 내 눈에 흙을 뿌려라 절대 안 된다 하면 조금 불심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반 농담 삼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실제로 너무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출가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젊은 분들 몇 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는 제발 우리 자식 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 절에도 안 들어간다고 오히려 자식을 출가시키고 싶었는데 자식이 출가를 안 해서 속상하다고 하신 그런 불자님들도 여러 명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잡을 것인가 나는 놓아줄 것인가 그것이 정말 내가 불심이 있는 불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스개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러드리는 이야기가 출가하고자 하는 아들 때문에 생긴 그런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인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외아들을 가진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 아내, 외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심이 지극했나 봐요 그 집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청을 올려서 점심 때 집에 모셔서 점심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공양을 다 자시고 나서 항상 부처님 법도는 신도에게 공양을 얻어 먹고 나면 법문을 해주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줬는데 아들이 법문을 듣고는 너무 출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저 출가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주더랍니다 어머니 제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차라리 가출을 해라 며칠 좀 나갔다가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들어와라 너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니 부모님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돼서 우리가 만약에 한눈 팔고 있다가 우리 아들놈이 집을 뛰쳐나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잘 지키고 있자라고 말을 한 뒤에 그냥 끊임없이 아들을 감시했답니다 어디 가나 안 가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일을 나가시고 어머니는 평소같이 딱 이렇게 문 앞에다가 의자나 딱 놓고 거기서 이제 다리 턱 벌리시고 뜨개질을 하고 계셨나 봐요 아들이 이제 나 출가해야 되는데 출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발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려니까 어머니가 다리를 딱 벌리고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나 좀 나갑시다 어디 가게 소피 좀 보게요 또 소피 본다니까 또 진짜 소피를 본다는 게 아니라 얘 이제 소변 보러 가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쓱 비켜줬는데 그때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절로 후다다닥 뛰쳐 올라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스님이 되고 싶었을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찾은 뒤에 저 머리를 깎여 주십시오 제가 출가해서 비구가 되고자 합니다 스님이 되고자 합니다 스님들이 이제 젊은 청년이 와서 출가했다니까 머리를 깎여가지고 개를 줘서 이제 스님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을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여보 아들이 어딨어 아까 소변 본다고 소피 본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 그 아버지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후다다닥 절에 갔더니 아이고 아들이 딱 스님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제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집은 여기입니다 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니 아들아 아들아 네가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니 부자지간에 그렇게 정이 깊었나 봐요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해가지고 나도 머리 깎고 스님 돼서 너랑 살겠다 하고 아버지도 스님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남편도 안 오고 자식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여자에게는 육감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오감 말고 육감이라는 게 있대잖아요 또 남편이 어디서 뭐하나 이거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하대요 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절에 갔더니 아이고 남편도 머리 깎아있고 자식도 머리 깎아있고 또 아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엉엉 울더니 내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 나도 뭐 하겠어? 머리 깎고 스님이 되겠어 그리고 저 비구니 사찰에 가서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됐대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래는 비구, 남자스님을 비구스님이라고 하고 여자스님을 비구니스님이라고 하죠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은 한 공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따로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 돼요 공간을 따로 해야 돼요 왜냐 혹시라도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이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아무리 청정하게 살아도 혹시 그걸 트집 잡아서 비난을 할까 봐 부처님이 그 비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정신나간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비난하고 싶어서 얼레리 꼴레리 둘이 같이 산대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비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구와 비구니는 한 산중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완전히 멀리 따로따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비구 사찰에서 지내고 어머니는 비구니 사찰에서 지내서 새벽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낮에 아침에 서로 만나서 해가 저물 때까지 서로 잡담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출가를 하고 평상시가처럼 승복 입은 아버지와 승복 입은 아들과 승복 입은 어머니가 서로 이렇게 중간 있잖아요 사찰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뭐 했니? 밥은 뭘 먹었니?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시간을 때우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같이 살고 있는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출가했지? 저렇게 살 바에야 그냥 밖에 나가서 원래 가족들처럼 살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가사를 입고 이렇게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됐는데 맨날 서로 만나가지고 시시한 잡담이나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저게 뭐 하는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일러받칩니다 부처님 이번에 새로 출가한 암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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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명의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놓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매일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어머니 그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런 이런 일이 사실이더냐 어디 부처님 앞에서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아침에 눈뜨면 서로 만나서 해가 질 때까지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가족이었던 정이 너무나 깊어서 그런 거지 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호되게 혼을 내십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은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살 바에 뭐하러 여기 있느냐 차라리 나가서 가족들끼리 정을 나누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혹독하게 혼을 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봐야 괴롭다 사랑함도 미워함도 벗어나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뭐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은 보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보는 것도 괴롭다 사랑하는 감정도 미워하는 감정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지는 모든 분별망상이 없어지면 어디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인생 딱딱하게 사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스니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봐서 좋고 미워하는 사람은 볼 때마다 스릴이 있어서 인생이 다이내믹해져서 즐겁습니다 인생사 원래 그런 거지 뭘 그렇게 딱딱하고 뻑뻑하게 살아갑니까 뭐 인생 그렇게 건조하게 살아갑니까 거 참 부처님 갑갑하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깨달음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집착이고 또 하나의 망상이고 또 하나의 벗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처님의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부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이야기하실 줄 알고 악한 것을 보면 참으로 나쁜 짓이구나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줄 압니다 부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부처님도 분명히 당신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도 멀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부처님도 분명히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이 모아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도 나무나 목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보면 돌멩이 자체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처님은 돌멩이 같은 분이 아니세요 부처님도 펄펄 뜨거운 피가 흐르시고 부처님도 분명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단 그 모든 감정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신다?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으킨 감정에 상처받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그 감정에 상처받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 모든 감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자제하신 분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입장에서 봤을 때 스스로 일으킨 감정에 뒤섞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온몸에 진흙을 덕지덕지 붙이고 사는 사람들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웃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또 즐겼다가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런데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고 이게 우리 중생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스스로 만든 감정에 스스로 휘달리면서 울고 웃고 슬퍼하면서 괴로워할 것인가 차라리 뭐해라? 사랑하는 감정도 내려놓고 미워하는 감정도 내려놓고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모든 마음을 내려놨을 때 우리는 진짜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지만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만나도 항상 편안하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감정의 집착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감정에 휘둘리고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얻고 싶다면 그대들의 마음을 어떻게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점 더 깊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각과 감정을 자꾸 관찰하다 보면 결국 진짜라고 여겼던 내 감정이 사실은 내가 만든 헛개비에 불과하더라 옛날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탁바를 나갔다가 어느 마을에 어느 예쁜 소녀가 그 스님 바리떼에 밥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합장을 하면서 밥을 받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예뻐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쁘지? 절해왔는데 밥을 먹어도 예뻐 양치질해도 예뻐 잠을 자도 예뻐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소녀가 자꾸 아롱아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무슨 병?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죄송합니다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스승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소녀가 좋다면 나가서 환속해서 그 소녀와 결혼해도 좋다 근데 문제는 소녀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소녀에게 가기 전에 먼저 네 마음을 살펴봐라 네 마음을 관찰해봐라 그래서 스승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끊임없이 마음을 관찰합니다 그 소녀를 떠오릅니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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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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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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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똑당해 똑당해 속상해 그래서 마음을 바라봤대요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봤을 때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다시 바리대를 들고 그 소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얻어와요 그리고 다시 절로 돌아옵니다 아무런 말도 없어요 스승이 묻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냐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무엇을 보았길래 고요하고 평온하냐 저는 그 소녀를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관찰해보니 그 소녀를 사랑한다는 내 마음에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감정이 헛개비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녀를 봐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진짜 마음의 자유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도 돼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해도 돼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도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으킨 그 감정이 진짜라고 실제라고 진실이라고 집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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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그것은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만든 감정의 뻘에 스스로 끊임없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일으킨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들 자식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네 그 사랑은 집착일까요? 아닐까요? 집착이에요? 집착이에요?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집착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또 불교의 가르침을 오해해가지고 자식도 사랑하지 말아야겠다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집착도 미움이라는 집착도 휘둘리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자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에게 일어나는 그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 때문에 속 썻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제때 이런 말 안 해야지 나는 나중에 자식 낳고 키우면 제때 이런 말 안 해야지 해놓고 나중에 나중에 자식한테 상처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자체가 이미 집착이 깔린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다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 절에 20년 동안 수행생활 하시다가 환속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스님 절에서 조용히 20년 수행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애 낳고 2년 같이 사는 게 더 수행에 깊어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못 볼 거 볼 거 다 참아야 되고 들릴 거 안 들릴 거 다 참아야 되고 그래서 진짜 진짜 인욕바람이에요 참는다는 것을 처자식하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큰 공부가 됐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떡해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사랑하는 것에도 뭐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미워함에도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사랑함도 미워함도 없으면 어떠하리라 집착해서 벗어나리라 자유로워지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제가 신도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어느 신도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일찍 세상을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아들을 시신을 화장터에 옮겨서 활활 불을 태워서 아들의 몸을 화장해버립니다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 죽은 아들이 도저히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럼 매일 화장터에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매일 화장터에 가서 아들아 아들아 엉엉 울고 맨날 며칠 동안 끊임없이 화장터에 가서 울고 있으니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십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신도의 집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아들을 잃었던 이 어머니였던 신도가 깜짝 놀라서 아유 거룩하신 부처님 어찌 저의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공손하게 의자를 놓고 부처님께 선배의 예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그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매일마다 화장터에 가서 매일매일 탄식하고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들었어 그 말이 사실입니까 예 부처님 아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대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머나먼 과거전생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과거전생에 어느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 농부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이 가족이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었던 아버지였던 이 농부가 굉장히 불심이 지극한 그런 머리를 기른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제가 수행자였나 봅니다 항상 저녁마다 모여서 아버지가 법문을 해줍니다 어느 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이런 법문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공양을 올리고 항상 보시를 베풀고 항상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늘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명상하면서 오직 수행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논을 나가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이 논일을 하다가 옆에 독사가 아들의 다리를 딱 물어버립니다 으악 하고 쓰러지는데 옛날에는 병원도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근처에 약도 없잖아요 아들이 결국 숨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확장 무너지죠 그 상황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가슴을 쥐어뜯어도 절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그게 당연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세포시 나무 밑에 그늘에다 놓고 사람에게 부탁해서 집에다가 점심때 1인분만 가져와라 논에 밥을 가져오는데 1인분만 가져오되 옷을 깨끗하게 입고 향과 향수를 가져와라 라고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은 나무 밑에 둔 채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논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족들이 1인분만 들고 딱 와요 아버지하고 그리고 오빠가 두 명이 논 밭을 나갔는데 왜 밥을 1인분만 가져오라 하지 왜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지 왜 향과 향수를 가져오라고 하지 어머니와 딸이 밥 1인분을 가지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향과 향수를 가지고 딱 왔는데 아버지 이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오빠가 어디 있어요 나무 밑에를 가르쳐줍니다 보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어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딸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장작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가져온 향과 향수를 나무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장작에다 올려놓고 왜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했는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온 향과 향수를 뿌리고 난 뒤에 아들의 불을 불태우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동생도 그 누구도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음이 고요합니다 하늘에서 이 광경을 봤던 제석천왕이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너무나 그 광경이 기이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저 집안은 어떻게 울지도 않지 요새 말로 하면 사이코패 소시오패 그래서 제석천왕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환해서 땅에 싹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담가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놓고 그 가족을 봤는데 그 가족들은 이미 고요하고 평온한 명상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그 감정과 자기들의 그 아픔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있었음을 꿰뚫어봅니다 그때 제서천왕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위대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경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찬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요 그 먼암한 과거전생에 눈앞에서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을 다스렸던 그 농부가 그 농부의 전생이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먼암은 전생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당신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그 신도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읊어줍니다 애욕이 애욕이 슬픔을 낳고 애욕이 두려움을 낳는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어지리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욕이 없어지면 슬픔에서 벗어나르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그 부처님의 개송을 딱 듣는 순간 신도가 그 자리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욕 애욕은 집착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에 집착하는 게 애욕입니다 탐욕이죠 애욕이 무엇을 낳는다 슬픔을 낳고 애욕이 무엇을 낳는다 두려움을 낳는다 집착하는 게 있으니까 그 집착한 걸 얻지 못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욕과 탐욕이 있으니까 그걸 놓칠까 봐 그걸 잃을까 봐 그걸 얻지 못할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들이 누구다 잃을 게 없는 놈들이다 애욕이 없으면 애욕이 없으면 뭐 잃을 게 없으면 구할 게 없으면 슬픔도 두려움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잃으면 당연히 슬퍼요 그렇죠 그건 슬픈 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으면 부모 마음의 억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단 모아지는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결국 괴로움만 모아일 뿐이다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만 더욱 커질 뿐이다 슬픔이 일어났을 때 슬픔이 일어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애욕이 일어났을 때 애욕이 일어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의 괴로움에서 뭐하지 않으리라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닦아요 우리가 이런 경제에 갈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닦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수행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절에 다녔는데도 이미 지나가버린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절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신 게 아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감정을 움켜쥐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흘려버려야 된다 결국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일으킨 거고 일어난 생각을 움켜쥐고 있는 것도 누가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고 괴로웠던 지난 과거가 있었다면 이제는 좀 뭐해라 놓아버려라 흘려버려라 스님 어떻게 해야 놓아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흘려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에 가서 공부하세요 절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에 가면 불교대학도 많잖아요 불교대학도 있고 인터넷 동영상에 가면 큰 스님들 수많은 법문도 있고 명상하는 법도 다 올라와 있고 그러니 그냥 닦으시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위사카라는 불심이 깊은 여자신도가 있었습니다 위사카는 자식도 많고 자식이 많으니까 손주도 많았답니다 그때 위사카가 가장 아끼는 손녀가 있었는데 위사카의 가장 아끼던 손녀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위사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위사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선배를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그렁그렁 다시 얘기합니다 위사카요 지금 이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7천만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7천만 명의 도시였나 봐요 사위성이라고 7천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때 부처님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도시에서 하루에 사람이 몇 명이 죽냐 모르긴 몰라도 매일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럼 위사카요 사랑하는 손녀가 7천만 명이면 매일매일 손녀가 한 명씩은 죽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사랑하는 손녀가 100명이라면 100명의 손녀가 죽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사랑하는 손녀가 90명이면 몇 명의 손녀가 죽는 90명의 손녀가 죽는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 손녀가 한 명이라면 한 명의 손녀가 죽는 괴로움을 결국은 겪어야 된다 위사카 깜짝 놀란 거예요 7천만 명이나 되는 정말 사랑스러운 손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 하루하루 7천만 명의 인구가 매일매일 한 명 이상씩은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녀도 매일매일 한 명 이상씩은 죽는 거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는다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영원할 수가 없다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 위사카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거라 라면서 다음과 같은 괴성을 읊어줍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괴성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단 앞에서는 애욕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애착이라고 말을 바꾸십니다 애착이 슬픔을 낳고 애착이 두려움을 낳는다 애착이 없으면 슬픔에서 벗어나리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착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말을 듣고 위사카의 마음이 다시 고요하고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젊음 젊었을 때 뽀송뽀송 하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주름살 생기고 몸에 기운 빠지고 생기도 줄어들잖아요 젊음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재산 재산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이 지구상에서 평생 다 못 쓸 재산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죽은 뒤에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건강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생명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계속 무엇에 집착하고 있단 말인가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지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 집착을 집착을 놓아버리라는 게 자포자기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때 뭐 하지는 않는다 집착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의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왜 이렇게 유 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